책읽는 자작 안녕하셨습니까 책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운명의 만약은 없다. 지은이 노상진 편행곳은 샘앤파크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운명의 길에 들어선 저자는 지난 40년 동안 정재계의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온 제야의 고수라고 합니다. 부산의 재산 박재현의 마지막 수제자로 그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이 책은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주와 관상, 풍수를 통합하여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운명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며 노력과 인대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운명을 맹신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이를 정보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리학을 미신이나 점술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마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이 단순한 예측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지침서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책의 문장이나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제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좀 더 쉬운 문체로 바꿔봤습니다. 챕터를 나누지 않고 계속 읽어드릴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클로징 때 드리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운명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돈과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돈 걱정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전해도 실패를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초반부터 운명 공부를 시작해 40년간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되거나 못 되는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성에 맞는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합한 직업을 찾으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생과 시련을 겪습니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받아들이면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운명을 정보로 생각하면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랑, 물질과 정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 조화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숙명입니다. 최근 주식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며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별, 환경, 외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을 잘 운영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시의 사주에는 기질, 생김새, 두뇌, 성향, 건강, 인연, 복 등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사주가 같아도 다른 시간에 태어나면 운명이 다릅니다. 운명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약속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운명은 다릅니다.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도 운명이 다릅니다. 사주 명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명리학은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조차 운명에 포함됩니다. 노력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자기 운명에 정해진 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변하지 않지만 운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안다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알면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태어난 시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나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운명을 이해하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울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알고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운명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별, 환경, 용모를 부여받아 태어납니다. 남성으로 태어날지 여성으로 태어날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도 없고 부모도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 없습니다. 생김차나 건강도 선천적으로 받아들인 미천이 있습니다. 운명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 손에 쥐어진 시드머니와 같습니다.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너는 여기에 이만큼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 받아든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운영해야 행복이라는 이익이 남을까요? 운명에 없는 것을 구하려 하니 얻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출생 시 갖고 태어나는 사주 여덟 글자에는 기질, 생김새, 두뇌, 성향, 건강, 인연, 복 등등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어도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사주를 제각기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명리학을 태동시켰습니다. 미신 같은 허무 맹랑한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도권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고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기 힘듭니다. 다수결로 일하는 민주주의는 나머지 소수 의견이나 태동하는 학문, 관습, 경험 등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검증되지 않았고 믿어서도 안 되는 삿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탄생 자체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욕심은 많고 육체적 조건은 다른 동물보다 취약합니다.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식이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으로, 동양에서는 사주, 명리학, 역학으로 발달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운명을 궁금해할까요?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수십 년 동안 방산 정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묻는 것은 단 두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돈과 사랑, 저마다 사연과 궁금증을 풀어놓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였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지는 것이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했다는 사람 가운데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며 폭세 무민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학하면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스승을 모시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운명의 절대성을 스승의 통변을 통해 실전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아무리 빛을 발해도 변치 않습니다.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 같이 할 것이고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불과학력적인 것은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성별도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가요? 임신하면 결정되고 무슨 수를 써도 결정된 성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애초에 왜 그런 DNA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로 태어났구나 딸로 태어났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말만 할 뿐 자유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별을 바꾸고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하여 부모를 바꾸고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고난 운명이 바뀔까요? 그들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손바닥 손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뿐입니다. 운명을 알려면 운명이 의미하는 시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운명의 본질은 시간에 있습니다. 연월 1시에는 나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감지하는 한날 한시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운명의 시간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한날 1시에 태어난 사주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좋은 예가 쌍둥이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는 운명도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사주와 운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주는 같아도 다른 시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운명이 됩니다. 사주의 마지막 기둥인 시주는 두 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주를 적용하지만 엄밀하게 다른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르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인간이 감지하는 한날 한시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초단위까지 인식할 수 있지만 빛이 진공상태에서 30cm 이동하는 시간은 10억분의 1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초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초를 정해 만나기로 약속해도 문을 여는 잠깐 사이에도 초단위는 금세 틀어집니다. 이처럼 초단위로 운명을 읽을 수 없기에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그 윤곽을 파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서 단 한 사람도 같은 시간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 뿐 똑같은 운명도 없고 운명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가 예정한 시간이라는 단위 안에 자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명리에서 절대적입니다. 사주팔자로 타고난 연월일시가 운명의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갖고 태어난 시간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도로와 자동차로 흔히 비유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 자동차라고 하면 운은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습니다. 운의 실제 한자풀이도 차가 움직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속도로도 만나고 시골길도 만납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다는 것은 언제 타이어가 펑크날지 모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골길로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보는 경치도 다르고 만나는 사건도 다릅니다.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있어도 운명이 좋다 나쁘다는 말하지 못합니다. 운명은 달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합쳐진 것이지 별개가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습니다. 좋은 차든 우리든 중고차든 고속도로이든 시골이든 모두 자기 것입니다.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과 남의 운명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복받은 것처럼 보일 때 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곤궁하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운명을 믿든 안 믿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으니 불안이 엄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진한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운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를 뿐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이성과 논리로 풀지 못하는 난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은 운명을 해석해줄 수 있을 뿐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을 고치고 성형을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석하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도 아니고 운명이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닙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버릇은 개 못 준다 등등 우리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남자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모든 물질과 형상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등등 욕심이 발동하면서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운명의 변수가 생깁니다. 자연은 변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면 진동하는 하루살이를 보십시오. 하루살이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 몫을 다할 뿐입니다. 내 눈에는 귀찮기만한 하루살이의 짧은 일생도 자연에서는 유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넓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살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섭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에 돋보기가 있어서 어떠한 말을 들으면 확대되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그 문제를 크게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에 나갑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불안전한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단언컨대 부모님 산소를 이장해 사업이 번창한다거나 개명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런 일을 벌였을 뿐입니다. 우주의 운행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희로애락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알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알아도 운명의 지배를 받고 몰라도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운로가 바뀐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늘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변화의 시작점은 하늘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명하면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운이 흐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측하면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의 절대성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듯이 시간의 절대성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자유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운명을 아는 것은 인생이라는 강 앞에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그물의 크기를 아는 것과 유사합니다. 같은 강에서 각자 그물을 던지면 똑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의 크기, 그물망의 굵기, 던지는 손목 스냅, 에너지 등이 물고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물로 넓게 던져서 더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가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고 촘촘한 그물을 던져 물고기와 수초와 자갈이 함께 그물에 섞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서 잡은 물고기를 놓는가 하면 손목 힘이 좋아서 여러 번 던지고 여러 번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리로 사주를 따져 각 개인이 가진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타고난 본질과 가진 도구를 알면 산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일수록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거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고착될 것이라고 생각해 좌절하고 거부감을 보입니다. 운을 현재에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은 흐르고 있습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운명도 고정된 것이고 운명에 포함된 수명이나 기흥화복 등이 다 고정된 것이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시간도 흐르지 않고 멈춘 것이라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의 흐름은 자연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기후 변화를 보이듯 운명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가며 흐름을 보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어떠한 운이 다가올지 알 수 없어도 그 운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봄이 될지 때를 알면 인내하며 노력하다가 그때 실을 뿌리고 수확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운의 한자를 보면 운이 열린다는 것이지 운명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은 흐르되 정해진 대로 흐릅니다. 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에 몰두해서 다른 말들은 귀담아 되지도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에는 아는 것이 운명 예측의 목적입니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어려운 국면에서도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상담의 본령입니다. 그 누구도 타고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때는 있습니다. 운은 때 맞춰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시간성 우주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은 분명 내재되어 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합니까? 시간에 쫓기며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시간은 만물에 똑같이 흐르는데 자신의 행동이 유의미한 행동인지 무의미한 행동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면 이를 우선순위에 정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은 사주 명리를 몰라도 시간이 운명의 기본 바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제각각 다릅니다.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시간, 자기 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화살은 꾸며서 남의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도화살이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성교제에 부침이 많고 이별이 잦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시달린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도화살이 든 사람은 복이 들었다고 봅니다. 꾸며서 남의 눈에 띄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남의 눈에 띄는 직업이 비교적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연애와 성생활을 하는 현대예 고전적인 도화살 해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10년마다 큰 변화의 주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좋은 운이 크게 들었다고 알아듣습니다. 좋은 운이 크게 든 건지 흉한 운이 크게 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운이 변하는 시기가 대운이 드는 시기입니다. 대운이 들 때에는 이 변화 구간에서 운로가 우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독 힘들다고 느끼실 때에는 운의 흐름이 변화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이라는 소우주는 나라는 소우주와 적을 달리합니다. 첫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구, 사회, 국가 모두 저마다의 운로를 가고 있기에 때가 맞아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운명에서 그토록 중이 여기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과 종교가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으로 묘하게도 정신이 물질을 이기는 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질은 정신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유지됩니다.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생명력은 물질 파동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전부 물질 기반에 있어야 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겠네 하고 대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노력하면 정해진 자기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력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운명에 정해진 복을 찾아 먹는 것 바로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다면 옆으로 비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위 옆에 비켜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력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인간의 행동에는 노력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빛을 발합니다. 다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정해진 운명의 순간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말처럼 안 되는 것은 노력하는 그 의지조차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운명 속에 노력의 양 또한 내정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논 서마지기도 무용지물입니다. 매일 놀기만 하는 아들에게 억대 매출의 사업체를 물려줘도 금세 말아먹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도 노력 없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없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하게 해줍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소질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안 맞으면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주변 환경의 지지를 얻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스스로 운이 나빴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의 운 공간인 환경 인간의 노력이 삼위일치로 움직여야 마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흥화복은 운 환경 노력의 삼합원리의 결과물입니다. 한 가지만 틀어줘도 성공의 열쇠를 딸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운 환경 노력이라는 세 박자가 다 맞을 때가 몇 번이나 우겠습니까 노력은 타고난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노력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 자체가 성공으로 규결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에너지까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할 수 있다면 전자를 택해야 합니다. 인공 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면 좋은 날을 골라서 낳겠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좋은 날을 받아서 출산하면 이 아이의 사주는 만들어진 사주가 아닙니까? 만들어진 사주도 운명이 될까요? 대답부터 하자면 택란 사주가 그 아이에게 분명 맞습니다. 좋은 사주로 태어날 아이는 자연 분만을 해도 인공 분만을 해도 좋은 사주로 태어납니다. 출산 택일은 첫째 부모의 자손복에 영향을 받고 둘째 의사와 인연이 있어야 하고 셋째 택일은 명리학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탄생은 하늘의 뜻입니다. 자기 아이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출산 태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임신할 때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합방 태길이 출산 태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운명은 그만큼 귀하게 시작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자기 운명이 결혼해서 고생할 운명이라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독하게 살 운명이면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배우자는 배우자의 운명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본인은 본인 인생을 삽니다. 내가 겨울인 사람인데 상대방이 부채질을 자꾸 하면 좋을까요? 부채질도 더울 때 해주면 고맙지만 추울 때 해주면 약만 오릅니다. 내가 그 부채질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본질에 집중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내 수명이나 재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잘 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인연을 맺는 배우자는 나를 도와줄 수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일 뿐입니다.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잘 살아도 내가 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연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좋고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명리에 관심을 가진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없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재벌이나 보통 사람이나 돈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갖기 위해 평생 애를 씁니다. 힘들 때에는 몇 번이고 찾아오면서 잘 될 때에는 아무리 조언을 해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좋게 봐주면 현지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자기에게 도추되어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사주 명리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사주 명리는 확실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의 출입문입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오욕칠정을 넘어섭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감각기관을 통해 색 성 향 미 촉에 다섯 가지 원초적 집착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집착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해 성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을 만들어냅니다. 욕은 현재 해소되지 않은 생각 혹은 마음입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 식욕이 생기고 지금 지위보다 더 올라가고 싶으니 명예욕이 생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하니 재물욕이 생기고 현재 해소되지 않으니 성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없는 것을 과연 어느 때 주게 될지 줄 수나 있는 것인지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욕구는 우욕을 능가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부모 탓도 내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사주명리는 왜 필요한가요? 첫째 나를 알면 더는 위태롭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명리는 자기 내면과 불화를 겪는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자연과 가까운 이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궁한 곳에 있어도 궁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으며 가시관을 쓰고 있어도 왕관을 쓴 듯 행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조화 부조화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주변에 시시대때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살아갈 때 혼자의 노력이나 판단이 미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국악과에 진학하려 했으나 서너 번 떨어지고 개명하러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해에 합격했는데 이름을 바꾼 덕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이 됩니다. 그 학생은 합격할 운이었습니다. 마침 개명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개명을 했음에도 불합격했다면 합격 운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사주 명리의 억울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지면 종교를 탓하지 않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장면가가 엉터리라고 탓합니다. 합격 불합격이 기도나 개명에서 결정될 일일까요? 합격이 운만큼 노력을 안했거나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낮으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세 가지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태어납니다. 성별 환경 용모 이 세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선천명 이라고 합니다. 저는 숙명 논자이지만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세 가지라고 하면 인간은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우만해집니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해야 안심합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 해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면 사고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언뜻 사기를 망설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 해도 그러니 운명이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덜컥 겁을 먹거나 외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위급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비단 주머니 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전제는 나만이 가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욕물은 고칠 수 있어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부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간에 내천자가 생기면 발자가 사납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듣고 죄다 보톡스를 맞으러 다닙니다. 누군가 입꼬리가 올라가야 운이 좋다고 말하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운명이 다 비슷비슷해지겠습니까?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인가 묻습니다. 내 견해로는 그것도 이미 결정되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의 이유가 선악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한 결과이든 물리적인 폭력의 결과이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운명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의 씨앗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오만한 관점입니다. 태어날 때 자기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자기 부모인 것입니다. 가끔 길과 보도블록 사이에 아주 싱싱하게 피어오른 민들레 한송이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 피었으면 민들레 군락을 이루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홀로 피었으니 어쩌면 밟힐 수도 있고 어쩌면 주목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 하필이면 뿌리를 내린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불쌍히 볼 필요도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를 보십시오. 사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려지고 할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날 때 이유가 부기빈천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에 내재된 소질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부기빈천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일입니다. 직업에 따라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학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군인의 길을 가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연예인 운명인데 공부하라고 아무리 안타까워 해도 부모만 속을 썩을 뿐입니다. 직업의 업이 말로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을 한 사람의 정신의식 초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의식이 가장 또렷하게 머물고 한 사람의 특징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반드시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음향의 이치입니다. 운이 있는 자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운 있는 자는 좋은 환경과 인연이 됩니다. 환갑이 지나 흰머리가 날 시기가 되었는데도 홀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단풍이 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보다 젊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 곧 중년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을은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인생에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입니다. 정해진 운명을 알면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고통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의 정해진 몫이 아닌 걸 탐내는 마음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운명이지만 그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본인의 운명입니다. 궁합을 안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이 반 궁합을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이 반 입니다. 운명에서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도록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내 인연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소문이 자자해도 본 가족에게는 괴팍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중 인격자 인가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툭하면 소리를 질러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돈을 너무 아껴 등등 부부가 느끼는 단점은 다른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기분에 따라 서로의 이해가 없으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리 공부는 수행과 같습니다. 자신 안에서 용서 욕망을 제어하는 건 마음뿐입니다.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이 자기 운명의 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안다 해도 겁먹거나 흥분할 까닭 없습니다. 부모 원망 시대 원망 환경 원망 등등 남을 원망하고 타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륭 화복을 보면 길과 흉이 화와 복이 같이 있습니다. 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길하다 해도 뒷면에는 흉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운명을 알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관상에서 심상이 제일이라고 했듯이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소한 싸움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인복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에 따라 결핍이 결핍인 줄 모르고 넘길 수 있고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파도가 세게 밀려올 때 크고 넓은 배를 타고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주변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운명의 파고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명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 노력이 인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이 있는 관상은 이목구비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심상에 있습니다. 운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로 심상입니다. 이 책의 본문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명리학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책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운명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운명이란 단지 예측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지침서이자 자기 이해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 라는 견해로 보이는데요. 운명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뤄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운명은 주어진 것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운명을 맹신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정보로 받아들여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큰 틀에서의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가학력적인 일이 일어나버리면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치사하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말아버리자 이런 마음이랄까요? 뭔가 인생에서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좀 쿨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쩌라고 이게 내 운명인데 가끔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결국은 명리학도 학문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운명론을 넘어서 실용적인 지침에 가까웠다 라고 결론을 맺어봅니다. 아 오늘도 길어졌습니다. 자 머리도 식힐 겸 이제 엔딩 음악 들을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